아 아 아 아 아 후야후야 아 예 천사옥경의 기름문열구 천지자 50명님 내 모시고 예 만저백관의 하회를 받아 조시대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예 예 산지와 조정은 군륜산이여 수지와 조정은 하스라 조시대자 풍백대감 할아버지 손길을 잡고 예 오늘날의 박씨 가정에 예 이놈의 박씨 제자야 오늘날의 별상 대신 예 천하 대신 열두 대신 손길을 잡아 예 별상 대신 손길을 잡고 별상 대감 손길을 잡고 예 용신에 합의받아 너의 불사신녀 할머니 손길을 잡고 동자이기 선녀이기 앞을 세워서 내가 왔다 사회바다의 길문을 열고 통회바다 길문을 열고 예 북해바다 중앙 황해바다의 길문을 열어서 예 오늘날의 천신령님 만신령님 다 손길을 잡고 들었을 때 예 다 다 해주 수영사 무렁이 할머니 손길을 잡고 물할머니에 무레기씨 손길을 잡아 예 다 용장군님 합의받아 네 이놈 오늘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아무리 좋은 사주를 줘도 어 돼지먹이 진주라 오늘날에 들어서니 야가 무슨 짓을 해도 그래도 그래도 너 옆에 있는 사람이라 살려줬고 야가 걱정하는 새끼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살렸다 예 오늘날에 들었으니 쌍무지게 다리 놓고 외무지게 서기 잡아 예 정유생이 나는 이 박씨 돼주야 이놈은 돼주야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안강에다 힘을 준 지가 언제고 귀에다가 명기를 준 지가 언제드냐 네 다 입에다가 옥천문을 열어준 지가 언제며 양주어께 해달같이 받들어 준 지가 언제드냐 손에다가 육갑을 얹어준 지가 언제고 허리춤에 도수를 전장해 준 지가 언제드냐 에하 팔괴박명의 결문을 열어서 오늘날을 오방장군 오방신장 하비수위 받아 너를 갖다 죽여보면 알겠느냐 살려보면 알겠느냐 예감으로 짐작하고 꿈에 선몽주고 자몽주고 기도 끝에 화경으로 들려주고 오늘날의 오장입부 육천마디 혈기마다 신의 혈기를 점주해 줬더니 이제와서 무엇이라 어 명이로 응 너의 가정 오대봉천에 불사할머니 불사실력 눈물나고 눈물난다 새끼 새끼 내 새끼 내 상자드냐 천지좌우신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에 하의를 받아 하물면 알아줄까 하물면 알아줄까 옥수발언 할 때마다 내가 눈물짓고 들어섰고 내가 와서 벙어리 아닌 벙어리처럼 나한테 들어서서 여기서 돌을 맞고 저기서 돌을 맞아도 아바피 말을 못하고 동자에게 보내서 죽지마 말고 살아만 있으라고 그래서 애기씨 보내놓고 좌우신명의 신령님 전에 눈물짓던 내가 되고 이럴 성신의 손길을 잡아 일광천왕 월광천왕 일광대감 월광대감 손길 잡아 오늘날에 용궁의 인륙수의 문을 열어서 천개수 없개수 거머들고 남칠성이다 여칠성이다 삼태는 육경이다 너 명 한번 살려보자고 명살에다 명을 캐고 북살에다 복을 캐요 내가 온 지가 언제되냐 오늘날에 들어서 헌야 이제서야 니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만나고 아무리 여기를 통해서 알아가자 하니 속가슴과 겉가슴이 답답하기가 딱이었다 어떤 하나 우리 박씨 가정이더냐 부모가 있어도 니가 잡아먹는 형국이고 형제가 있어도 잡아먹는 형국이다 그래서 일찍이 독립하고 나와서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산을 엄마 삼고 아버지를 삼고 바다를 엄마 삼아서 칠성님 전에 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피로 가며 살아라는 사주팔자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힘이 들면 나를 찾아라 아가 양주 어깨에 해달같이 날개를 달아서 어화 그래 니가 말했듯이 달빛에 물이 빛나도록 어두워도 그 빛을 보고 따라오라고 할머니가 들어섰다 기가 찬다 매가 찬다 욕심만은 우리 가정이고 신탄만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장시가정도 한번 살려보고 아무것도 천지 우주 기별도 모르는 저 이시가정도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끔 그래 너한테 씨를 줬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들어섰겄만 눈물 짓고 들어섰서 명신 애기 동자 애기 그래 용궁줄 잡고 별상 동자 앞을 서서 들어왔겄만 짝두신령님 손길 잡고 들어오는데 별상이 짝두 아니더냐 이놈아 죄송합니다 혹은 마마만 별상이 되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도 겁 안내고 누구랑 타협을 해도 물러서지 말고 모르는게 있다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글공부를 해서라도 알아서라도 가보자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예감으로 출납하고 기도할 때는 손끝에 정기로 출납하고 안강에 힘으로 출납하고 귀에 청기명기로 출납을 하고 니가 하는 말이 니 말이었더냐 오늘날에 들어섰서 이제부터 이 가정 명당에 눅지고 처지고 조상이 아려들고 사망한 기운들이 알아들었던거 오늘은 싹 닦아주자 들어섰고 불쌍하다 이놈아 어? 불쌍하다 이놈아 너희 가정에서도 천둥처럼 우러나고 장시 가정에서도 천둥처럼 번개처럼 우러난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늘에 해가 저기 있다는데 선글라스 끼고 양산 쓰고 굴속에 들어앉아서 우는 너를 보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깝깝하기가 짝이 없다 인도야 오우야 오늘날의 긴 나르는 짧게 잡고 짧은 나르는 길게 잡아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열두 대신 손길을 잡아 오실 때 예 이놈아 말해줘야 알겠네 이놈아 불쌍할머니 손길을 잡으실 때 백호신령 손길을 잡고 별상 대신 손길을 잡고 니가 다 받아서 다 아는거 아니더냐 어? 해와 달천은 1월 성신 손길 잡고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손길을 잡고 따라오란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는 것도 내가 되고 죽이는 것도 내가 되고 이 신당은 없애놓고 다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내 덕인 줄 알고 내 활력인 줄 알아라 내 제자가 상두말인데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오지 않으면 너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서산해지는 해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받고 만신령님 천신령님 오늘 잠시 잠깐 문을 열어놓고 너의 불림에 소천왕 중천왕 대법천왕 24방에 4대천왕의 길문 열어서 잠시 잠깐 열어줄 것이니 그래서 그 신당은 다 치우란다 내 멋이고 그 집에도 앉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기도정성 여기에 한 번씩 와서 기도정성하고 그 다음에 공수 받아서 니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의 줄터이니 그리야라 짐작하고 잘 받아들이란다 오늘날에 이민현이라 정월이라 열 하루 날에 조시 제자 여기에 분부받고 명령받아 할머니가 같이 움직일 것이니 그리 따르란다 내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좌장을 해서 골깊이 기울 것이니 그리야라 짐작하란다 골깊이가 아마도 겸지 그리야라 감사합니다.